인터넷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터넷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넘어 소통과 여론의 장으로 자리잡은 인터넷 하지만 자유로운 소통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적인 두 얼굴을 가진 인터넷 이제 당신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건전한 인터넷 선거 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가 페어플레이하여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으로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이클린 선거실천협의회가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을 클릭하세요 이클린 선거실천협의회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2007년 18대 총선부터 시작된 이클린 선거실천협의회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선거 자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 조성과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원 선거관리위험회와 유관단체, 포털사이트 업체 등과 이클린 선거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핫라인 구축을 통해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거위사실 공표나 비방, 흑색 선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상호 정보 공유 채널을 다동합니다 네티즌이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의 정치, 선거 관련 자유 게시판, 대화방, 토론방 등을 개설 바른 인터넷 참여와 올바른 선거 문화를 위해 네티즌 스스로 자정 활동을 펼치는 이클린 선거 서포터즈 운영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선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이클린 선거 홈페이지 운영 등 자유로운 사이버 선거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이클린 선거 실천 협의회 단imat 이클린 선거 문화를 위해